안녕하세요. 지금 나눠드린 건 릴레이 특강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 할 거는 31회부터 민법 형태가 약간 좀 바뀌어 있는 건 아시죠? 31회부터 기존의 민법 내용이 좀 약간 바뀌어서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시험 형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출제의원들은 들어갔죠? 지금 부산에 들어가서 2주간 합숙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을 건데 오늘 할 것 중에 한 10문제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쩔 줄 몰라요. 31회 때는 박스형 문제가 한 8문제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32회 때는 박스형 문제가 한 10문제, 12문제까지 나왔었고 작년에 17, 18 정도까지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박스형 문제가 계속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박스형 문제를 올해 한 130개 정도를 내가 뽑아서 그중에서 지금 모아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중개사도 들어가 있는 거, 애년치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박스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건 제일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 내용은 올해 우리 전국 모의고사에 있었던 거 있었죠? 메가랜드에 있었던 거 전국 모의고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판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한테 해설지가 제공이 다 되거든요. 그 해설지를 내가 다 읽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걸 한번 제가 다시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넘겨오면 어디로 오시냐면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이긴 해요. 이 부분이 올해 나온 판례들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별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모의고사를 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정족수를 좀 갖다 놨는데 재건축은 그대로 5분의 4인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휴양 콘도미녀가 3분의 2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좀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메인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박스용 문제 이게. 이걸 좀 정리할 건데 지금 박스용 문제를 풀어보면 제가 웬만하면 4번하고 5번에 들어와 있는 거 다 넣으려고 했었어요. 문제를. 왜 그러냐면 4번하고 5번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거의 대분들이. 시간 안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보통 갖다 놓은 건 보통 답은 제가 여기다 써도 되나? 그냥 써볼게. 잠깐만. 여기 본 필요 없네. 지금 박스용 문제를 제가 올해 이 문제를 만들면서 한 130문제, 140문제를 분석을 했거든요. 정답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건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4번이나 그다음에 5번 정도가 답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건 좀 드물고 전체로 130문제 정도를 140문제 풀었을 때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답이. 그런데 거의 1번부터 해가지고 3번 정도에서 거의 답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대분들이. 박스용 문제들은 전체적으로서 찍을 때는 이걸 좀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데 요즘 박스용 문제는 이런 건 있어요. 옳은 것은 하고 나올 때가 있고 틀린 것은 하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박스용 문제가 나오면 형태가 조합을 해요. 기역, 니은 아니면 2번에 가셔가지고 니은, 디귿 순서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순서로 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전체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때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옳은 게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거든요. 틀린 게 전혀 없는데 다 옳은 거예요. 이때 가장 저는 난감해 했었어요. 이걸 다 찍어야 되나? 분명히 나를 션보기 위해서 뭔가 틀린 게 하나가 있을 건데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전부 다 옳은 게 하나에서 두 개 정도가 꼭 우리 시험에 배정이 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체가 옳은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옳은 거하고 틀린 걸 찾을 때 거의 5대 5예요. 5대 5로 옳은 거, 틀린 걸 섞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찾을 때는 전혀 모르면 그냥 1번부터 3번을 찍는데 분명히 4개 중에서 옳은 거 그러면 옳은 지문이 반드시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찾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걸 조합을 한 다음에 공제를 해나가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틀린 걸 찾으세요. 그러면 틀린 지문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공제해서 찾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요령인 거고요. 가장 좋은 건 내공을 쌓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면 그렇게 고를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이거 문제를 좀 봐볼게요. 이 문제부터 해가지고 잠깐만. 지우개도 없네. 자, 웬만하면 4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거든요. 저도 공짜라 많이 온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기 문제 1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김포중앙에서는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드리는 것 같아요. 참 마음에 들어요. 책이. 쉽지 않은데 이런 게. 자, 나중에 감사하다고 하세요. 자, 문제 1번을 한번 가보게요. 저도 지금 프린트가 있어서 제가 전날에 어제까지 해서 뭘 설명해야 될지를 적어가지고 가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부동산 효력 규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리 효력 규정하고 나오잖아요. 효력 규정하고 나오면 요게 작년에 배정이 돼서 올해는 좀 드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효력 규정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단속 규정을 물어보는 거거나 실제 시험에서는 요게 만약에 41번으로 문제가 배정이 되잖아요. 민법에서. 그러면 여기가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무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100%가 이건 효력 규정이나 단속 규정을 물어보는 형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무효 파트 있잖아요. 저 뒤에 가보면 그 무효 사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효력 규정이나 단속 규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 중간 생략 등기는 동그람 쳐야 되죠.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 무효. 유효가 됩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하지 않죠. 잠탈, 배제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직접 거래를 동그람 치는데 이 직접 거래는 요 근래 두 번 연속으로 나온 지문이에요. 중개사법에 직접 거래하는 건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개 보수가 초과됐다는 거 보이시죠? 그럼 결국은 옳은 것은 뭐예요? 이게 해당이 되지 않고 이것만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는 1번을 찾으면 중간 생략 등기를 알잖아요. 그러면 1번이 들어간 걸 먼저 체크를 먼저 하시는 거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만 읽으면 되겠죠, 이제. 니은. 아,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전체를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X 해놓고 조합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늦는 거니까 이 박스용 문제는 먼저 옳은 거든 틀린 거든 하나 기준점을 잡아놓고 공제를 해버리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혹시 여기에다가 미등기 전매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미등기 전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무허가라든지 이 미등기 같은 게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유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효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끔 나왔던 게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명의신탁하고 나오거나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시죠.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더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규정의 무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9회 때 나왔던 게 기본재산, 공익법인이 있었거든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다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효력규정에 해당이 돼가지고 무효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을 구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미등기 전매라든지 무효가 미등기의 유효고요. 명의신탁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공익법이기에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 정도만 딱 정리하고 계세요. 이것 위에는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만.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반사의 질서는 2번하고 3번을 냈는데요. 이 형태를 작년에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 한 지문이 들어갔고 그래서 실제 좋아하는 문제이긴 해요. 반사의적 동그라미 치고요.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03조에 해당되는 거, 해당 안 되는 걸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기억은 어디가 중요해요? 강박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럼 강박은 우리가, 이게 비지니에 해 아니에요. 비지니가 아니고, 그럼 이게 103조에 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강박은 우리의 결론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일치가 된다. 그럼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고, 취소가 되면 소금 무효가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하나 더 기억을 하고 가시라는 거죠. 강박이 포인트가 돼요. 강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은 무조건 뭐예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보이시죠? 이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108조 통정허위표시잖아요. 통정허위표 유효인가요? 무용가요? 무효이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3조 위반은 아니니까 반환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무효의 효과가 뭐죠? 반환청구가 부당이득이잖아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어요 하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통정허위표시 문제를 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통정허위표시 무효, 103조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 이거 하나 체크하고 디귿보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는 103조 위반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니은은 어디예요? 적극가담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적극가담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 적극가담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걸 같은 찌리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103조 위반입니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같은, 이걸로도 나온 적이 있고 이걸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무조건 103조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얘들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하나만 더 풀어보고 밑에 정리해 볼게요. 3번에 역시 103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비자금이거든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비자금 그러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여기는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단어 보인가요? 무조건 적극적 가담이 안 나오고 적극적으로 뭔가 기망했다 그러면 얘도 몇 조 위반인 거야? 103조 위반이 해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얘는요. 이렇게. 그다음에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보이는 거죠? 이게 포인트죠. 103조 위반 아니죠? 그럼 양도소득세 나오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억하고 그다음에 ㄷ, ㄹ이잖아요? 그럼 비자금이 보이면 103조 아니니까 무조건 기억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하고 이걸 찍으면 안 된다고 3번하고 이거, 이거, 이거 5번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4개든 5개든 내가 아는 지문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지문을 골라내고 선택을 하시면 더 편해져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비자금이라든지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 이건 108조입니다. 통정의 표시 무효이긴 하지만 103조는 아니라는 거. 양도소득세 하고 나오는 거고 저 끝가담은 당연히 뭐가 돼요?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하나 좀 기억을 더 써놓으시라고 옆에다가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나왔었어요. 형사사건 있잖아요. 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것은 103조 위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사사건을 된다 안 된다?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좀 정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게 어떤 거 있냐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하는 거 있죠? 공무원의 부정청탁 청탁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이것도 103조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금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 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3조로 빼버리세요. 그냥. 알겠죠? 그다음에 이 불법 자체가 불법이 이게 불법이 동기죠. 불법이 표시된 동기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동기 이렇게. 그럼 이건 103조 위반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서 문구 놓으세요.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는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개 정도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형태도 좀 기억을 하고 가시고요. 통정의 표시에서 이 박스로 문제를 낼 때 의사 표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차구하고 통정을 가장 많이 냈더라고요. 비지니, 비통착사강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한 번 정도 다 외우고 있는 거니까 이 통정의 표시를 다 외워서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요. 후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상에 저는 이렇게 일손이 무익하다 이렇게 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후자가 뭐냐면 후순이 제한 물권자거든요. 그럼 저당권자는 보호해야 안 해요. 저당권자는 하죠. 그런데 후순이 저당권자는요. 보호를 안 하죠. 지상권자 그러면 보호를 하는데 후순이 지상권자, 이 후순이가 들어가면 보호를 하지 마라. 이거하고 이 추자가 뭐죠? 이 추심이라는 단어하고 이 상속인하고 본인이 나오는데요. 혹시 상속인이 안 나오고 포괄승계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포괄승계인이나 상속인은 같은 멘트예요. 포괄승계인 그러면 당황하더라고요. 이건 회사가 있는 거고 이건 누구예요? 일반 채권자가 되는데 혹시 압류, 가압류 채권자가 나오면 보호를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손해배상인 거고요. 손해배상. 이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도 의외로 잘 나와요. 잘 나오는 파트고요. 그럼 이건 수익자거든요. 수익자는 3자를 위한 계약에 수익자를 의미하는데 작년에 비통착사강에 문제를 낼 때에 이걸 안 냈어요. 그런데 31회, 32회, 30회 때 3년 동안 이 문제를 냈습니다. 3년 동안 통정을. 그래서 제가 사례 문제 할 때에 사례를 좀 조심하시라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선이 이더라도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물어볼게요. 압류나 가압류권자는 보호를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등기 한 사람은 여기 가짜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보호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 그러면 파산받은 사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한번 돌아가 볼게 이제. 여기서 여기 앞을 보지 말고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끝을 보라. 가압류 환자 보이죠? 이 가짜가 없었어요? 그러면 끝 털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보이죠? 본인은 보호해 안 해요? 안 해요. 얘는 선이더라도 보호를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다가 상속인도 보호 안 하고 보호할 승계인이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도 보호를 안 해요. 그래서 후추상해, 우리 추어탕에 넘어 먹는 거 있잖아요. 후추상해, 후추를 파는 상점이에요. 일손이 무익하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 누구예요? 이거 수익자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람도 보호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하는 사람은 기형, 니은이고 얘는 보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 기형, 니은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럼 디귿과 니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여기를 봐야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답은 기억인데요. 가끔가다가 시험을 끝나고 나면 예를 찍고 나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글더라고요. 두 개씩 들어가 있으면, 세 개에, 네 개에 두 개씩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멘트가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갑시다. 이게 나온다면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파산, 관제인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해하지 마세요. 10일 남은 상태에서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려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10일 남은 상태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파산, 관제인은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보호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파산, 관제인이 보호되려면 선인지 악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선악은 누구를 가지고 기준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기준점을 참는 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총채권자, 이 총채권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이이면 뭐라고요? 얘를 보호시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총채권자가 모두, 모두 악이에요. 모두 악이었다. 모두 악이었다 그러면 보호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만 선이어도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모두 악의자였다면, 총채권자가 모두 악의자였다면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정허입회에서 3자를 물어볼 때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파산, 관제인이에요. 이거하고 이거 기준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호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은 꼭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박스를 찾기가 아주 쉬워요. 후추상에 이렇게 돼 있죠? 일손이 무익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통정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정리해 놓으면 통정허입회에서는 무조건 안 틀립니다. 정리하시면 되고. 5번에 한번 와보시면 늦진 않죠? 괜찮죠? 속도도. 내가 원래 말수가 좀 느려서. 오른 것은 그러더라고요. 오른 것은. 차고에 관한 오른 건데요. 이 차고는 올해 시행된 전국 모두 다 나왔어요. 노무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모두 기출된 거예요. 통정하고 이 차고는요. 차고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들은 낱개로 나올 수도 있어요. 1, 2, 3, 4, 5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차고를 좀 체크하는데. 이게 판례가 바뀌면서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담보 책임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담보 책임하고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차고 동그라미 쳐볼래요? 그러면 담보 책임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그런데 이 하자 있음을 내가 착각으로 잘못 알고 산 거야. 차고로. 그러면 문제는 예전에는 담보 책임만 물으세요. 이게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담보 책임은 6개월이에요. 기간이 짧잖아요. 6개월이 지나버리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런데 취소권은 10년인 거 아시죠?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취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소송이 제기돼서 지금은 담보 책임과 차고 취소가 선택적 경합으로 바뀌었어요. 선택적이라는 건 얘도 성립될 수 있고 얘도 성립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샘장에 가면 담보 책임만 물으세요. 그러면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판례가 바뀌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기출됐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 판례에 조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무조건 늦는 거야. 늦는 다음에 지우면 되죠. 그렇죠? 골라도 여기서 고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런 게 옹삭해요. 다 읽어야 된다는 거. 니은, 디그, 니을. 참 얌체죠. 출제자가. 이렇게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이렇게 낸다고 지금. 차고는 뭐라고 했어요? 경과실 보인가요? 경과실 차고에 빠졌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없나요. 경과실은 취소가 되죠. 그렇죠? 취소가 했어. 중과실은 취소가 안 되잖아요. 경과실 취소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가 발생된 거야? 손해배상이 발생이 된 거죠. 그 손해배상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안 물어줘요. 왜? 차고는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 아니죠. 위법이 아니죠.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손배청이라는 말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손배청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손배청하고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게 뭐냐면 비통착사강에서 사기하고 강박 있잖아요.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니까. 사기 강박은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손배청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는 안 나온다는 거야? 뭐는 안 나온다? 여기. 여기 차고라는 걸 나오잖아요. 차고는 무조건 손해배상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진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차고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 하나 꼭 좀 체크하고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번에도 중요한 판례인데요. 여기 보면 중과실이 있어. 여기 중과실 보이죠? 이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차고는. 안 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누가 해요? 상대방이 알고 이용.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중과실이 나왔는데 중과실에 보니까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럼 무조건 끝을 보세요. 뭐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오케이죠? 그렇죠? 그럼 중과실이 있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알고 이용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오케이. 이렇게. 이건 틀린 거고. 자, 니을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보니까. 아, 이 니을번은 올해 모두 기출됐습니다. 올해 모든 시험에 기출된 지문. 그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한 거 기억나죠? 해제 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매수자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죠. 그런데 매수자가 차고로 취소를 해버리면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주체는 매도인데 치지 말고 여기요.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이게 포인트. 그럼 줄박 가서. 매수자는 뭘로?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저는 해제 후 뭐라고요?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제 후 차고 취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올해 모든 시험에 다 나왔고 우리 시험은 작년에 나오질 않았어요. 이 시험 지문 자체가. 그래서 여기 제가 기출문제이긴 한데 다 풀어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이 모두 좋은 지문이에요. 여러분도 꼭 알고. 이건 틀렸죠? 틀린 지문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가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오른 것은 기역하고 디귿이고 니을, 니을, 엑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내일모레 시험인데 이거 깨끗하게 지저분해. 다 지저분해 보아도 괜찮다고. 어차피 버릴 건데 나오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역시 여러분들 차고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중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입증 책임은 내가 한번 정리를 더 해 드릴 건데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 이게 나오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우리 시험은 예를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포인트를. 그래서 둘 다 외우면 좋은데 둘 다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상대방 것만 무조건 찍으세요. 모르겠다 그러면 상대방을 찍어버리세요. 알겠죠? 상대방. 예를 물어보진 않고 밑에 걸 물어보거든요. 우리 시험 자체가.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정리하고. 두 번째 아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뭐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고 플러스 뭐예요? 이용하고 나오면 중과실이 있는 사람도 취소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무 규정, 강행 규정. 이무 규정이죠?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착오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 취소권 행사하지 맙시다 하고 취소권 배제가 되냐고 물어볼 거야. 돼야 안 돼요? 된다. 취소권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하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아까 여기 지문 네 개 다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혹시 우리 시험에 예전에 잘 나왔던 것 중에 요즘 뜸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혹시 공장 알아요? 공장? 우리 시험 보면 공장은 얘밖에 안 나오거든요. 공장은 중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럼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가 안 됐던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했던 거. 통하지 않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 두 가지는 중과실이 있어가지고 취소가 안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나오다가 요구를 내 좀 약간 뜸하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하나 좀 기억을 하나 하시고. 네 번째를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하나 써볼게요. 혹시 무조건 우리는 비통착사강이 모두 선택적 경합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충돌되면 뭘 선택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거든요. 하자담보 책임과 차고가 충돌되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서 행사해요. 차고와 사기가 충돌되면 뭐가 돼요? 선택해서 행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게 유일한 시험이고 그게 어떤 거냐면 신혼보증 서류예요. 신혼보증. 신혼보증 서류를 연대보증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신혼보증을 안 써요. 신혼보증 서류를 옛날에는 개인이 제출했지만 보증의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31회 때 나올 때는 연대보증을 가지고 찾으면 되거든요.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문 중에 연대보증이라는 서류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기냐 차고냐 이렇게 경합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로 가라? 이거 연대보증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뭘로 가라? 무조건. 이건 차고로만, 차고만으로 뭐 해야 된다? 취소를 해야 된다. 이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이거까지만. 그러면 웬만하면 차고는 아까 박스 문제 5번하고 이것 정도 정리해 놓으면 답은 다 골라내요. 그건 알고 있죠? 하천은 중요분의 차고인지. 하천, 경계, 물상 보증인 차고 중요분의 차고인지 아시죠? 요즘은 뜸하지만 식가는 아니고요. 거기까지 알고 이것만 첨부해 놓으면 차고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 5번 박스,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 지문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돼요. 대리권의 제안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인데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가볼게요. 대리권의 제안입니다. 대리권의 제안인데 1번에 자기계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대리가 나오잖아요. 쌍방대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대리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리권 제안은 세 개인데 대리권을 물어볼 때 현명주의보다 더 잘 나와요. 우리 현명주의 있잖아요. 대리권에서. 걔보다 얘가 더 잘 나와요. 지문은. 그런데 답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이걸 박스로 문제를 냈더라고요. 이 박스를. 이 문제는 간평해요. 간평 문제인데 여기 대리권의 제안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단 말이야? 예외는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세 개만 기억을 먼저 해라. 1번이 뭐예요? 본인의 뭐가 있으면 승낙. 승낙이라도 해도 되고 동의해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툼 있다 없다? 다툼이 없다라는 건 변제기에 도래했다는 말이에요. 변제기에 도래한 거. 세 번째는 등기라는 거. 우리 시험에서는 대려 등기 신청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공동대리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건데 원칙이 물어봐요. 원칙은 뭐예요? 이건 각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자들이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예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해라고 했어. 공동으로 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얘를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위반을 했다 그러면 얘는 무효인가요? 이게 무권대리인가요? 이걸 무권대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누가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하여 유효가 되기 때문에 얘들은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이걸요. 유동적 뭐라고 하냐면 무효 이렇게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정도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판례를 볼 건데 여기서 여기 하나 빠졌더라고요. 됐죠? 여기. 그럼 돌아가 볼게요. 여기 지문에 와볼게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여기 어디가? 이거죠. 포인트가. 등기 신청 보인가요? 다 칠 필요 없어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등기 신청은 봤으면 끝을 보세요. 쌍방대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옳은 거네, 기억은. 그럼 무조건 기억은 아시겠죠? 내가 말 안 해도. 기억이 들어간 건 모두 체크하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는 거야. 이런 거 참 감사하네. 5대 5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게 이 판례. 이 판례. 입찰 동그라미 쳐요. 입찰이 경매입니다. 입찰이 나오면 두 사람을 쌍방을 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는?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쌍방, 여기 2인 이상을 대리인이 된 경우에 그 입찰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거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취인한다고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 이 판례를 무효로 고쳐놓고 기억하세요. 이거. 무효로 고쳐놓고 기억하세요. 입찰만 찾으세요. 입찰만. 키워드가 입찰이에요. 입찰. 그럼 2차 찾았죠? 끝을 가.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그다음에 디귿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계약을 뭐 했어요? 허락했어요. 그러면 허락을 했다는 것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럼 끝을 봐야죠. 바로 끝을 가서 유효 그러면 뭐예요? 맞는 질문이네. 그래버리면 되죠. 그다음에 이게 니을번이 이거예요. 신권자는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본인의 지위와 법정 대리노치위, 자기 부동산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자에게 보이죠? 신권자의 자가 뭐 했어요? 증여한 거야. 그럼 본인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자, 왜 안 좋지? 나는 그런 부모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미성년자라는 거잖아. 여기에 누가 있어요? 신권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신권자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인데 이걸 이렇게 증여한 거야. 그럼 본인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이건 자기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자기한테, 본인한테 유리한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아가 보면 신권자가 뭐라고 했어요? 자에게 뭐 했다는 거야? 중요한 거니까. 자가 누구예요? 본인. 본인이고 이분이 대리인이거든. 그럼 대리인이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뭐예요? 유효, 무효. 유효가 되지. 유효라고 해야 되죠. 자기 계약이더라도 얘는 유효가 되는 거야. 자기 계약이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됐죠? 그다음에 하나만. 여기다 혹시 이걸 정리해 볼게요. 하나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게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갑의 예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금 관리자, 대리인이었는데 이분이 돈을 빌려간 거예요. 얘가 누구예요? 채무자. 얘가 누구예요? 채권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채무 1억이 변제 날짜의 도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본인의 통장에서 1억을 인출해서 동의 없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자기 통장으로 이치를 시킨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니을 번 있잖아요. 이 판례. 이 니을 판례와 연결되는 게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게 방금 이야기한 거. 여기다 써도 되나? 여기다 써도 될까요? 잠깐 올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변제의 길이 도래했다. 도래한 채무란 말이에요. 변제의 길이 도래했다 이 멘트가 나오면서 뭐라고 해요? 대리인 계좌로, 본인 계좌에서 대리인 계좌로 이치를 시켰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유효예요? 뭐예요? 유효. 이 지문 하나 정도 써놓으세요. 이것도 같은 판례거든요. 그래서 자기계약 상방대리에서 기억해야 될 판례가 세 개거든요. 그 세 개가 첫 번째 이 입찰. 입찰을 나오면 무조건 유효, 무효, 끝허리. 무효. 보이죠? 그럼 두 번째, 신권자가 자에게 뭐 했다? 증여했다. 그럼 끝허리. 유효. 유효. 그다음에 여기 변제의 길이 도래 본인 계좌에서 대리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체 나오면 뭐예요? 유효. 이 세 판례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와 관련된 판례예요. 그래서 꼭 정리하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등기 신청은 체크해 놓으세요. 등기 신청은 유효, 무효. 유효.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정리해 놓으시면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푸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예요. 이 정도만. 자, 됐죠? 답은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7번에 오시면 무권대리가 박스로 나오는 건 이건 간평이에요. 나는 우리 시험에 무권대리가 박스로 나오는 게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간평이나 주택사는 이걸 박스로 내더라고요. 이걸 내는데 지문이 길죠? 그럼 이건 간평 문제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옛날에 박스형 문제가 4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거기 때문에 지문이 긴 건 주택사나 간평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면 무권대리, 을이 갑을 대리하여라는 말 보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일괄상통해요. 다 똑같거든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뭐예요? 대리인. 그 다음에 병이 뭐예요? 상대방. 그럼 이 친구는 유권, 무권. 무권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옆에 보이나요? 여기 보여요 글자가? 뭐가 보여요? 추인권이라고 했죠? 하나 풀면 자동으로 다 알더라고. 상대방은 뭐예요? 최고권이 있고 두 번째는 철회권이 있어요. 최고권은 선악불문하고 철회권은 선의자만 행사하죠. 책임을 물으려고 할 때 이 친구는 이 상대방은 반드시 뭐해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해야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책임을 물을 때는 두 가지 요건은 해와라. 얘 의리, 의리. 미성년자면 돼, 안 돼? 안 돼. 제한능력자이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누가 선택을 해요? 병이 선택을 해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상속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절할 수가. 그럼 여기는 끝털이 없다라고 나와야 되죠? 아니면 신의치게 반한다. 이 단어가 나와야 맞는 거고 이 단어 반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권대는 반드시 해년마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박스가 나온 건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속 보이죠? 그럼 끝을 봐. 신의치게 원칙에 반한다. O, X. 상속이 보이면 신의치게 반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죠. 상속, 여기에 반한다. 다른 말로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같은 멘트니까. 다만 여기가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신의치게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멘트를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기억은 옳은 거네요. 그럼 기억이 들어간 걸 다 찾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네 개잖아. 그런데 네 개씩 나와 있죠. 벨이 여기가.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간 건 다 지워버리면 돼요. 전체를. 두 번째 가볼게요. 혹시 이게 삼자를 위한 계약도 나오고 무권대로 나오고 해제해서 나와요. 세 개가. 우리 이게 뭔 말이냐면 공통점이 세 개예요. 혹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런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멘트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100% 최고예요. 나 이거 최고 했거든? 최고 했는데 확답이 없어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거절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언제냐면 여기가 첫 번째가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만 해요. 본인에게만. 유일하게 본인에게만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본인에게만. 무권대리에서 채용하면 안 됩니다. 요거 갑에게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해제권. 해제권에서도 누가요? 해제권에 상대방이 있다고. 상대방이 누구에게? 해제권자에게 너 해제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대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권은 소멸이 돼버려요. 그럼 더 이상 해제권 행사를 못 해.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야. 하나 더. 세 번째. 제 3자를 위한 계약 있잖아요. 그냥 줄여서 할게요. 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누구한테 물어? 수익자에게 너 돈 받을 거야 말 거야. 수익 받을 거야 말 거야. 라고 최고를 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대답을 안 해. 그럼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하나. 네 번째. 집합건물에서 재건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재건축을 할 때가 뭐가 있냐면 5분의 4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마다 5분의 4죠. 그럼 여기에 반대자가 있어. 5분의 1 반대자가 있을 거 아니야. 숫자상으로 너 재건축 참여할 거야 말 거야. 참여 여부를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대답이 없어. 확답을 안 한다고. 그럼 뭘로 봐. 거절로 본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4개가 최고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만 발신주의야. 얘만 발신주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도달주의야. 여기는 뭐라고 돼? 무조건 바라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바라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바라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에요. 도달하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바라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라는 멘트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시험이거든요. 한꺼번에 몰아본. 그런데 이게 몰아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요소에서 나오는데 한꺼번에 몰아놓은 거지 지금. 알아듣죠? 그럼 돌아가 볼게 이제. 여기 이번에 상당한 기간 보이죠? 그럼 무조건 최고거든요. 끝을 봐. 끝을. 확답을 할까 안 할까요? 100% 안 한다고. 그렇죠? 여기 보면 거절한 걸로 본다. 보여요? 그럼 맞는 거야. 상당한 기간. 아 얘 최고했구나. 그런데 대답을 안 했겠지 뭐. 그럼 뭐예요? 상당한 거절한 걸로 본다. 여기에 하나 더 해보면 이거 체크해 놓으면 좋은데요. 어디요? 바라지 않으면. 이 발자 보이죠? 그래서 격승발하고 발신주의가 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현범위에서는. 발신주의 두 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이거 옆에다가 격승발도 하나 써놓으세요. 써놨는데 격승발이 뭔지를 또 모르면 안 되는데. 지금 다 알죠?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 격승발 이거하고 이 무권들이 상대방의 최고권은 발신주의의 두 개만. 나머지는 싹 다 도달해야만. 도달하지 않으면 도달입니다. 그래서 얘는 OXO가 됩니다. 답은 금방 찾죠. 자, 디귿번 한번 봐볼까요? 상대방 갑이, 아니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의뢰 유권대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나는 의뢰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맨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표현대리 그러면 늦어지면 안 되는데 집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표현대리 하고 나오면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하죠? 직접 뭐라고 써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와야 됩니다. 여기 전득자 나오면 돼 안 돼? 그랬더니 전득자가 누군 줄 모른대요. 을, 병, 자, 정, 무 그러면 여기 직접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병, 이거 병입니다. 병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는데 이때 물어보는 게 과실상계예요. 과실상계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금 이야기했던 뭐예요? 유권대리 있잖아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예요? X. 이거 조심할 거. 이거 잘 나옵니다. 얘 잘 나오고요. 엄청 잘 나오는 애들이 얘하고 얘하고 얘 엄청 잘 나와요. 아주 단골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직접 상대방 다 잘 나오니까 체크해가지고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정도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오늘 가볼게 이제. 그럼 여기 표현, 여기. 이렇게 갑은 뭐라고 했어요? 표현들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좀 조심할 거. 그다음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말 보이잖아요. 지금 무권이잖아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뭐예요?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의뢰계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등기 말소해 주세요 하고 병한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관건이 뭐냐면 의뢰계 대리권이 있느냐 없냐가 관건이잖아요. 논점이잖아요. 그럼 의뢰계 대리권이 있느냐 없냐를 누가 입증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혹시 대리파트에서 그냥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한 5분 늦게 가자고요. 그래도 괜찮나? 모르겠네. 바쁜데요. 꼭 민법만 하면 안 되는데. 자, 1번에 비진이가 있어요. 비진은 상대방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되잖아. 그런데 상할 수가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상대방의 선이 악의를 누가 입증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입증 책임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거 누구? 표의자. 반대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 통, 착, 사, 강에서 3자가 있잖아요. 3자. 이 3자가 선이면 보호를 받는 거 아시죠? 그럼 3자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 3자가 선인지 아닌지 이 선의를 누가 입증하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때 똑같아. 누구예요? 표의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치소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비, 통은 무효고 착, 사, 강은 치소니까 치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선이 스스로가 나 선입니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면 되고. 정리한 김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냥. 우리 아까 차고 있었잖아요. 차고에서 이거 노란색 치다가 갑자기 하얀세로 바꾸는 건 의미 없어요. 그냥 이 위아래가 눈이 현란할까 봐. 전자칠판이라. 중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이거 차고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치소하려는 자가 입증에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다음에 중과실이 있었잖아요.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억할 건 대리 파트. 대리에서 아까 여기에 무권들이, 유권들이 나오잖아요. 대리에 나오면 대리 제도에서는 입증을 누가 해요? 그러면 본인이라고 하면 돼요. 본인. 갑이 입증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게 그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일 거예요. 조건에서. 정지조건이야. 그다음에 조건의 성취? 누가 입증하냐. 그 정지조건. 이건 정지조건부라는 법률행위 누가 입증하죠? 우리 엄마라고 했었는데 이걸 효력을 다투는 사람, 다투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그러면 되고요. 엄마, 엄마. 그다음에 정지조건에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 됐음, 됐음. 이건 누가 입증해? 그래서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가, 아들내미가 입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5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외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써도 되죠? 너무 복잡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럴까 봐 걱정스러운데 지역권에서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화할 때 편익을 받는 요역지가 있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온 지문인데요. 이 지역권의 입증 책임을 누가 져요? 이렇게 나올 때는 무조건 뭘 져요? 요역지. 요역지 소유자가 입증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억해 버리세요. 그냥. 요역지 소유자가 입증합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라고. 다른 거 고르지 말고. 그다음에 7번 쓸게요. 그냥 쓸 데가 없으니까 지워야 되겠네. 7번에 혹시 취득시호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취득시호에는 자주점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준지 타준지 누가 입증해요? 자타를 누가 입증하냐고. 원소유자. 원소유자. 소유자가 입증한다. 너 입증. 너 타주야. 너 타주야. 자주는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하나만 더 쓸게요. 여덟 번째. 임대차. 그럼 시험에 다 나온 것 같아. 임대차에서 내 과실로 목적물이 불탄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든지. 저 월세 냈어요. 저 보증금 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입증해야 돼? 이것만 자신 있네.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꼭 이상하게 기억도 안 나는 것만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입증 책임이에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지나갈 때 쑥 하고 지나가면서 읽고 가라고. 잊어먹어버리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괜찮습니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돌아갈까요? 여기 보면 누가 입증해야 돼? 이거 의뢰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거 병을 지우고 누구를 넣어야 돼? 갑이. 갑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고. 대리 파트는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정지 조건부야? 누가 입증한다고요? 정지 조건부야? 누가 입증해요? 효력을 다투는 사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8번. 묵권대리 보이시죠? 지문이 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 거 틀린 거? 틀린 거. 1번. 상대방이 묵권대리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보이죠? 본인은 이를 취인할 수 있다? 없다? 자, 이걸 한번 해볼게. 이거 잠깐만. 이해를 안 되니까. 갑이 의뢰계에 있고 여기 병이 있어요.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행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상대방 뭐가 있는 거? 있는이 있고 상대방 없는이 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뭐가 해당되죠? 어. 유언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언은 내가 대리를 줘도 안 되는 거야. 유권도 안 된다고 유언은 내가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썩을 놈이 내 유언을 대신한 거야. 그런데 문장이 아름다워. 그걸 내가 취인해. 얘네는 더 미친 애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유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보여요. 언제나. 볼 게 뭐야. 무효지 뭐. 언제나 무효. 추인이 되어 본인 추인, 본인 추인, 추인 되어 미쳤나 봐. 미쳤다. 알겠죠? 이건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여러분들 취소권 생각해 봐. 취소권이나 해제권이거든요. 둘이 계약을 한 거야. 매매계약을. 둘이 계약을 했는데 내가 취소해라고 해제해라고 대리권을 안 줬다고. 그런데 이 미친놈이 가서 나 취소해봤는데 나는 갑의 대인인데요. 이 매매계약을 취소합니다. 한 거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 나도 취소하고 싶었는데 땡큐 오케이 했다고. 그렇죠? 무권이잖아. 그런데 갑이 뭐라고 그래? 내가 추인한 거 추인할게. 취소한 거 추인할게 그러면 계약은 깨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취소권 해제권이 무권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데 뭐 하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 상대방이 무권대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단독행위 있죠? 취소권이라든지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이거 원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대니까. 그런데 본인이 뭐 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옳은 거예요. 두 번째, 무권대리의 추인은 보인가요?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추인은 단독행위인 거 아시죠? 단독행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뭐예요?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X. X가 되죠.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무권대리. 이거 예원해야 돼요. 자, 디귿번에 무권대리관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이 누군가요? 자, 여러분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권은 누구에게 행사해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렇죠? 아무에게나. 무권대리, 상대방, 전득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 좀 하는데? 이건 아무나, 아무에게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전득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있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 니을. 무권대리에서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거야. 왜? 무권은 당연히 유동적 무효잖아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확정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느낌에.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간평이란 말이야.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이 뭐 하면 아, 추인 유무에 따라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구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맞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음. 자, 무권들이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 추인하면 뭐가 돼요? 소급, 유효가 되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잖아. 그럼 이건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 볼게. 시작, 이거 하고 시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추인권,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권, 철회권. 그럼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권하고 추인 거절권은 누구에게나 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철회권 있잖아요. 철회권도 본인 또는 무권인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걔만 생각하세요. 최고는 본인에게만, 나머지는 아무에게나.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고쳐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최고권도 있었고, 최고권 지워야 되네. 쉴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요. 추인권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와야 되죠? 추인, 거절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철회권 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는 할 수 있죠? 누구에는 가능한데, 뭔만? 최고권은, 최고권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최고권은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해요. 에게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거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셨다 오면 표현들이 있죠? 이거까지 좀 보자. 아, 좀 두 문제 더 풀었어야 되는데. 아, 셔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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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